정우야 있잖아 네 우리 사이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가족도 지인도 아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이잖아 근데 이번 생에 정우를 알아서 정말 행운인 것 같고 나는 너가 아이돌과 팬으로서 정말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혼자 동갑이라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웃고싶을 때 울고 웃고싶을 때 웃으면서 하고싶은거 다 하면서 재밌게 살자 우리는 아 진짜 이렇게 말해주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텐데 진짜 너무 이렇게 마음 표현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 마음씨가 진짜 너무 이쁜것 같아요 우리 가영이 올 한해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누구보다 응원 많이 할테니까 진짜 이런 얘기하는거 보니까 되게 생각이 많은거 같은데 근데 내가 진짜 어 뭔가 내가 진짜 이렇게 뭐 내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것도 사실 웃긴데 뭔가 내가 한마디 해주자면 우리 가영이 진짜 힘들거나 지칠 때 나보고 힘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힘을 많이 줄 수 있거든 우리가 또 왜냐면 호랑이띠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호랑이 키운 뿡뿡 강의면 경돌함 그렇지 인생을 다 헤쳐나가는 파워 안녕 오케이 유남생 서둘들 제 제